어허 한동훈 비대위원들과 따로 만찬요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점심 먹자고 안 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체 어찌 된 건지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반 농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전화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같이 비대위에 몸 담았던 김경률 회계사가 뭔가 통화를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콜록콜록 하더라 아픈 것 같다 아픈 건 확실한 것 같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김 묘성 기자님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통령과의 밥은 안 먹었는데 지금 비대위원들과 같이 저녁 만찬을 했다고 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0총선 때 자신의 어떤 당을 함께 이끌었던 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라는 게 지금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은 거절을 했잖아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더욱더 확산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비대위원들과의 만찬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가졌는데요 지난 16일이 어떤 날이냐 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만찬을 하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총선 책임을 물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식사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도 했었는데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들과 전원과 가진 식사 자리는 약 2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함께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번 만찬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전직 비대위원 중에 몇 분이 총선 끝나고 나서 한 전 위원장에게 식사 자리를 한번 갖자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건강상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총선 패배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서 칩거를 해온 한 전 위원장의 첫 외부 일정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총선 참패 이후 첫 일정이 자신과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비대위원들과의 저녁자리 만찬자리였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4월 16일이었다 그 16일이 무슨 날이었냐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대구시장이 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 모주에서 4시간 정도 만찬 저녁을 먹은 그 날짜였다 공교롭게 겹쳤다 그런데 그 비대위원과 손정혜의 변화상 대체 무슨 얘기를 2시간 정도 했을까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심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검사 시절에 자천됐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 내공을 쌓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만찬에 참석했던 참석자 발언을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때와는 달리 약한 모습이 많이 보였다 계속 기침하고 힘들어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고 특히 선거 기간 중에 판세가 좋지 않다는 여론조사 보고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약한 모습 선거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이크 잡고 주먹 불 끈지고 유세차 올라가서 그런 모습과는 달리 콜록콜록 하면서 약한 모습 많이 보였다 쉽게 말해 시체말로 짠했다 그런 느낌 받았나 봐요 그런데 좌천 이 검사 시절에 좌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거 기간 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 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 당하고 그리고 2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약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좌천 당하고 압수수색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저도 고향의 일산에 제가 4번째 좌천될 때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선거 기간 때는 자신이 검사 시절에 좌천당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좌천당했으니까 이른바 핍박받고 뭔가 좀 코네몰렸다 억압받았다 그런 느낌을 선거운동 기간 내에 민주당을 향해 공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엊그제 16일 날 비대위원들과의 총선 참패 이후 만찬때도 좌천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확실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과정 내내 그랬던 것 같고 총선 이후에도 그 과정이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몸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전에 듣기로도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대통령과의 오찬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의문이 들긴 하죠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좌천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지금 상황에 아까 좌천이라는 의미가 좀 억울하게 물러나서 돌아다니게 된 것 물론 그곳에서의 생활은 좋았지만 아까 핍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 상황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홍준표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엄청난 독설들을 계속 쏟아냈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보다 먼저 만나요 총선을 진두지의한 사람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1대1도 아니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 정말 막역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한번 보자 이러면 되는데 비서실장 원내대표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모든 과정에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내키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죠 그래도 링거라도 맞고 가서 오차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오죽했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겠느냐 두둔한 의견도 있지만 지금 두 분 사이가 정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야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위치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실 총선 앞두고 지난해 12월 긴급투입 구원투수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예우를 해준다는 느낌은 이만큼도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우리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밥 먹는 자리야 안 가? 아프다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이렇궁 저렇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의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예의입니다 건강이 소진됐다는 느낌은 유세 지원을 오면서 만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강하게 느꼈고요 굉장히 힘든 상태일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두 알 먹구락도 만나셨으면 더 멋있었겠다 만약에 저한테 그냥 전화 한 통 걸어서 할까 말까 물어봤다면 저는 이를 악물고락도 만나라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시면 수락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안 만날 이유가 있나요 조정훈 의원은요 사실 그 특정 약 이름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 뺐는데 그 몸살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그 약 두 알에도 먹고 가서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심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목소리 톤은 조곤조곤 얘기했지만 그런데 하재근 평론감 여기에다가 또 말을 좀 보탠 분이 있다는데 어떤 분입니까 바로 김종인 전개혁식당 상임고문이 말을 보탰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밥 먹을 기분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 한정 위원장에게 선거 기간 재량권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한 전 위원장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백성원 교사님 김종인 전개혁식당 상임고문은 그래서 앉아서 구말리를 보는 걸까요? 그런데 저 얘기를 어떻게 어디서 들은 얘기일까요? 재량권을 좋네 안 좋네를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사실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간의 갈등 양상 등이 보였을 때 그걸 가지고 충분히 짐작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도 이 선거 과정 내내 소위 당정관계를 완전히 수직적인 걸 수평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죠 거기서 더 심하게 갈등 상황이 노출되면 총선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재량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열심히 했지만 억울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이번 총선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이 쌓여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갈등 양상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당정관계가 이렇게 계속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지금 가뜩이나 여서야 될 상황에서 더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세요 어쨌든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뭔가 약간은 두둔하는 성격의 그런 발언이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 밥 먹고 싶은 기분은 없었을 거야 안 들었을 거야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마지막 SNS 그 내용에도 지금 관심이 쏠린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응원하거나 옹호하는 발언도 있지만 사실 정치권의 대부분 시각은 비판 수위가 고조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일단 처신에 있어서 비판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한 전 위원장이 짤막하게 SNS에 남긴 글에 지금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 아파서 뉴스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처지를 두고 마음 아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지하시는 분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다독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또 앞으로도 지지를 할 것이다 라는 글도 있고요 돌아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기다림의 글도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요 유승민 대표의 지지자입니다 다시 지지하고 싶은 리더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아까 김효성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옆에 요만한 크기로 화면 보여드렸죠 막 화환들이 쫙 질비해 있죠 그게 어느 결혼식장 그 화환 아니에요 지금 저 화환이 한동훈 전 위원장 컴백 컴 돌아오라 지금 와 돌아오세요 한 전 위원장님 돌아오세요 응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런 응원화환이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국회 헌정기장관 앞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일각에서는요 백성원 교사님 이상하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에서 예전에 누가 떠오른다 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준석 대표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과정에서 결국 이번에 당을 바꿔서 또 당선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때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이런 과정에서 또 갈등을 겪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의 고철경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일단은 선거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22대에 등원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임기가 더 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하고는 이제 당 내부 분위기도 조금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앞으로 향후에 있을 전당대회 바로 등판한다 아니면 전당대회는 건너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있을 보궐선거 예상이 저희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보궐선거 때 전체적으로 등판을 해서 그 이후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대권까지 이어간다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 대선 당시에 직접 그 당시에 소위 국민들의 부름이나 당내 필요성 때문에 나온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상 최소한 이번 전당대회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했다는 부분도 좀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 소위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등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좋든 싫든 간에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과 주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뉴스파이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